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.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북권에는 오늘 오후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지만, 오늘밤부터 점차 약해져 내일은 황사 영양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7도,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